안녕하세요. 389페이지를 펴보세요. 왜냐하면 여래란 곧 모든 것이 모자라거나 남음이 없이 있는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.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. 뭐냐면 요 앞전에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여래의 참 진심은 말이지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먼저 시간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고 그렇다 인가를 해주시는 것이지 너의 말이 참 맞다 그 말씀인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야보스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추석을 하시냐 하면 이렇게 원상을 하나 딱 그렸어요. 여기에 원상이 나오죠? 원상을 하나 딱 그려놓고 머물고 머물러라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지 가만히 있고 움직이면 30방을 맞으리라 이렇게 했어요. 가만히 있으라 제발 하고 좀 가만히 진중하고 있거라 그런데 왜 수보리와 부처님께서 이렇게 서로 간에 법담을 법을 주고 받았는데 이 아보스님께서 그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거라 그러면서 원상을 딱 그려놨다 이 말이야 이 원상이 무슨 의미가 있고 원상에 무슨 뜻이 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선이라는 것은 선은 대단히 아주 단순합니다.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분명하고 명료합니다. 선은 교학처럼 많은 지식과 많은 학문이 그 모두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은 아주 단순해요. 이 원상 하나 가지고도 선을 딱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.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대단히 순수하고 대단히 잡된 것이 없고 조작이 없어요. 선은. 그래서 심플하다 이 말이야. 선은. 그게 이제 선입니다. 그래서 이 원상을 딱 하나 그렸는데 이 원상 보자기를 풀면은 어떻게 될까? 원상 보자기를 풀면은 8만 4천범문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. 8만 4천범문이 쏟아 놓은 거예요. 그런데 이 원상 본문을 그 8만 4천범문을 다시 싸면은 원상이 돼버려요. 그래서 이 원상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큰 시님들이 법상에서 딱 주장자를 들잖아. 그렇죠? 주장자 한 번 딱 들면은 그 주장자가 이 원상과 똑같은 거야. 그런데 이제 주장자만 들기만 한다고 그러면 다 거기에 법을 드러내는 거냐? 법을 이제 알고 쓰는 입장에서 주장자를 드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주장자도 법을 알고 쓰시는 분은 모든 것을 주는 주장자가 있고 모든 것을 또 뺏는 주장자가 있어. 주장자라고 해서 그냥 주장자 하나가 그렇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주장자도 주장자 쓰는 법이 있어.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또 열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해. 이게 주장자 쓰는 그의 선돌이라.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언어라든지 또 논리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학문적으로 품다든지 이러한 것을 빌려서 선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말이지 그대로 그냥 다 저 천리 말리 밖에다 던져버리고 오직 이 마음 일심 하나 자기 마음 한 자리 딱 바라보는 상태에서 주장자를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주장자도 열는 주장자가 있고 닫는 주장자가 있고 뺏는 주장자가 있고 주는 주장자가 있고 그래서 애 사람이 하는 말이 너에게 주장자가 있으면 내가 주장자를 너에게 주겠다. 너에게 주장자가 없으면 내가 주장자를 뺏어버리겠다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주장자가 있는데 주장자를 준다 이 말이야. 그럼 그건 뭘까? 그거는 모자가 있는데 모자 위에다가 모자 하나를 더 씌우는 게겠지? 그럼 주장자가 없으면 주장자를 뺏는다 이 말이야. 그러면 주장자가 없는데 주장자를 어떻게 뺏느냐 이 말이야. 이런 것이 주장자를 쓰는 법도라든지 이 원상도 마찬가지야. 이 원상도 남량해충국사께서 이 원상을 그의 수법 제자 탐원에게 이 원상을 법을 전할 때 줬는데 이 원상도 97개의 원상이 있어. 그렇지만 그 97개나 그 많은 주장자도 다 오로지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있지.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마음이 있지.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그 놈이 있다 이 말이야. 다 그 한 마음 일심 그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. 그거 떠나서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이 선법문이라는 것은 대단히 참으로 근원을 들어가면 말이 필요가 없고 행동이 필요 없고 또 여러 가지 글이 필요 없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여기 강사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. 선녀를 보셨잖아. 그렇죠? 선녀에 보시면은 선녀의 고봉하상의 수법 제자인 마을의 유발상자인데 지공거사라고 아주 법에 밝아요. 지공거사가 선녀의 서문을 썼거든. 그 서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? 참선은 수의 불입문자하며 불가수정으로서 위종한다 이렇게 해놨거든. 이걸 이제 풀면 무슨 말이냐 하면 참선이라는 것은 문자를 말이지 빌리지도 안 하고 문자에 의지하지도 않는다. 그 말입니다. 문자를 빌리지도 않고 문자에 의지하지도 않는다 하는 말은 뭐냐? 문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저 천공에 달이 있으면 그냥 달을 바로 보면 돼. 여러분 여기에 달 떴는데 달 못 보는 사람이 있나? 달 못 보는 사람 손 들어봐. 지금 이 산성이 강의를 하는데 이 소리를 못 듣는 사람, 나를 못 보는 사람 손 들어봐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나를 보는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여러분들이 불편하냐 이 말이야.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착각을 일으켜서 스스로 집착을 일으켜서 스스로 욕심에 어두워가지고 자기 자성을 못 본다 이 말이거든.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내가 정리돼 나가는 이야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도 빌리지 아니하고 문자에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말은 문자는 손가락이다 이 말이야. 쉽게 말해서 손가락이다. 손가락은 다른 아이잖아. 그렇죠? 손가락이 하는 짓은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 이정표고 그 손짓이지 손가락이 다른 아이다 이 말이야. 그렇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러분의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면 되고 그런 것을 갖다가 다 이치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야.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능성과 능력과 그런 모든 크나큰 반냐 지혜가 있다 이 말이거든. 그러니까 이 손가락은 문자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. 그리고 선은 문자에 의지하거나 언어나 논리나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선은 닦아서 돌을 이루고 닦아서 깨치고 닦아서 부처가 된다는 소식은 선에는 없다. 아,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지. 우리는 지금 닦아야 되고 우리는 지금 그 닦아서 정득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데 선에 들어와서는 그 소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닦아서 깨닫고 닦아서 부처가 되는 도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선의 종기를 삼는다. 그래서 불과수정으로 위종한다 이랬거든. 할위자, 마루종자. 어떤 걸 삼는다 이 말이야. 그래서 내가 항상 전에 강의를 할 때마다 선이 뭐냐? 선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사실을 사실대로 행동하는 것이다. 그러면 사실을 알고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뭡니까? 그것은 본래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평상심으로 사는 것이다. 이 말입니다. 내가 이런 이야기를 평상심이 도다 그러니까 욕심내고 찌들리고 탐심하고 짓두하고 이렇게 흐득이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이 마음도 다 중생심인데 그 중생심 그 마음이 평상심이 돕니까? 이렇게들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. 이거는 선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다 이 말이야. 선에 들어오려고 하면 저주도 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 정도를 알아야 돼. 왜? 본래 우리는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평상심으로 그냥 사는 것이다. 그게 무슨 조잡스럽게 조작을 부리고 닦고 뭐 정득하고 뭐 그걸 하느냐 이 말이야. 그래서 이걸 알면 이제 이 선법문을 잘 들으면 내가 먹고 참선을 얼마로 했다든지 또는 하두를 얼마나 들었다든지 그렇게 하면 나도 이제 문제가 되지 나도 평생을 하도 들은 사람인데 나도 하도 들고 공부했으니까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본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의 본성 자리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 말이야. 우리 본성의 자리가 그렇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알고 바로 자기 본성을 깨닫고 아는 사람 같으면 더 법문할 것도 없고 닦을 이야기도 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그게 무슨 소린가를 몰라가지고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닦음을 증상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. 그리고 닦음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냐 하두를 들어야 되고 연불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경악도 봐야 되고 명상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선은 처음부터 이 한 물건의 그 품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. 다르기는 달라요 이게. 이게 장롱을 할 때부터 아주 무농약에다가 장롱을 할 때부터 조금 더 이거는 오염시키고 병든 것이 없고 아주 순수 그대로 순수 덩어리라.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이 선의 상품이 말이야. 굉장히 비싸겠지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요즘부터 말하면 엄청 비싸겠지. 그런데 이게 세상 물건 중에서 제일 하락값이다. 이 선이. 왜 하락값이냐. 재래시장에서 그냥 아무데서나 그냥 적은 돈으로도 누구나가 살 수 있는 게 또 선이야. 법을 모르고 공부를 모르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게 기양기다 우쩌다 하면서 그냥 조작을 부리고 그렇게 마음을 썼지만 나는 선을 아는 사람은 그냥 그게 너무나도 평이한 거야. 이게 선이다. 이런 거를 먼저 딱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원상 법문이 들어가야지. 그렇지 않고 그 원상 법문을 내가 그냥 말해봐도 모를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는 것만 알아라 하고서는 넘어간다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. 그래도 하든 안 하든 원리, 이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래서 거기서 지공거사가 하시는 말씀이 닦음으로 들어간다 하면 그 닦음에 들어가서는 하두를 들든 연부를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뭘 하든 말이지. 그때는 반드시 그 닦아야 하는 요점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. 그걸 저는 이제 정견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. 정견이나 요점이나 같은 말이야. 그럼 그 정견은 뭐냐? 쉽게 비유를 하면 거물에는 별이가 있고 옷에는 깃이 있다 이 말이야.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? 거물에는 별이가 있어요. 별이라는 것이 거물에 보면 이렇게 방울에 쇠가 달려가지고요. 착 이 거물에 그 별이가 있어요. 건물을 쳐더라도 그 별이를 착착착 접어난 거라도 딱 붙들고 착 던지면 건물이 한순간에 쫙 펼쳐집니다. 그러면 아무데나 중간에 이렇게 붙들고 저렇게 붙들고 던져가지고 건물이 펼쳐집니까? 엉키기만 엉키지. 안 되는 거예요. 옷에는 깃이 있다. 옷도 말이야 분명히 깃이 있잖아 이거. 옷을 들려면 이 깃 하나만 딱 들면 옷이 차랑 딱 이렇게 빤듯하게 들린다 이 말이야. 그런데 옷에 깃을 들 줄 모르고 아무데나 소매 끝을 들고 든다든지 이 끄트머를 들고 든다든지 그러면 옷걸이 어찌 될까? 공부를 해도 마음을 닦아도 이러한 이치를 알고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? 얼마나 좋을까? 마장도 없어 이렇게 되면 능흥경의 53마장이 왜 벌쳐지는데 정견이 없어서 그런 거야. 성녀 생활을 하고 수행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도 공부가 왜 안 될까? 그런 정견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옛날에 다 어른 시임들이 이 정견이 바로 열린 사람은 그렇게 구차하게 말이지 잎을 따고 가지를 더듬는 그런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면서 한 편성 보내지는 않는다. 그렇게 한 거예요. 잎을 따고 가지를 더듬어 본데도 그 나무를 갖다 근본을 없앨 수가 있어? 가서 뿌리를 그냥 바로 탁 캐 버려야지. 그 뿌리를 바로 캐는 것이 뭐냐? 정견이야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안목이 있고 이러면 어른 시임들이 그래 너는 한 번 공부할 만하다. 그래 너는 한 번 서로 이야기해 볼 만하다. 그래 너는 손을 한 번 이야기해 볼 만하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정법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정법 안목이 있어야 되고 바른 지견이 있어야 된다. 이 말이거든. 그래서 이 원상에 대해서 제가 옥깃을 말하고 그물의 벼리를 말하듯이 지금부터는 풀기 시작해야 되니까 풀어야 되니까 주장자 한 번 들면 되고 원상 한 번 하면 되고 화를 한 번 하면 되고 방망이 한 번 하면 되는 니치지만은 또 여기서는 법이 낮춰진 거예요. 법이 낮춰지면서 이제 연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이제는 따끔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라. 따끔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지견을 바로 열어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지. 그래서 야보스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삼십방 때린다 그랬거든.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설명했죠. 왜 삼십방을 때리는지 이제 들어보세요. 원상에 대해서는 이 원상을 딱 하니 원상에 대해서는 또는 이제 다른 말로는 한물건이라고 그래. 어록에서는 한물건. 이 한물건에 대해서는 일러도 삼십방이요. 이르지 않아도 삼십방을 맞는다. 이렇게 이제 성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. 그런데 일러도 삼십방을 맞고 이르지 않아도 삼십방을 맞는다 이 말이야. 이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지.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푸는 거는 이거는 이제 풀면 안 되는데 풀면 이게 전부 다 삭구야. 풀어가지고 뭐 별 이득도 없어요. 풀지 않는 것이 오히려 큰 도움이 돼요.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답답한 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줘서 신심을 더 북돋아 주고 그래서 또 마음에 또 그래도 큰 은 나름대로 그 참 신심이 일어나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조금 푸는 것이지. 자 나라는 아상이 있으면 삼십방 맞는 거야. 아상이 뭔 줄 아시죠? 아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금강경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. 아상, 인상, 중생상, 수자상이라는 말이야. 그러면 이 사상인데 이 사상의 근본은 뭐냐? 아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아상으로 인해서 인상이 생기고 인상으로 인해서 중생상이 생기고 중생상으로서 수자상이 생기는데 그럼 근본 아상은 뭐냐? 근본 아상은 나라는 자기 거짓 자아를 자기라고 착각하는 걸 갖다가 아상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내가 욕심으로서 익힌 거, 탐심으로서, 집착으로서 익힌 거 이때까지 생활에 오면서 어리석음으로 해서 생긴 그런 소견과 직연 이런 생각들이 기운이 뭉친 거를 가지고 그걸 아상이라고 그래요. 그 아상을 자기의 참볼렛맨목 본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가지고서는 공부하려고 덤비는 놈한테는 30방을 맞아야 된다.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? 그리고 닦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30방 그놈도 맞아야 되는 거야. 왜 닦는 내가 있느냐? 닦는 내가 있다는 말은 그 닦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업을 가지고 자기 업을 없애려고 병든 마음을 가지고 병든 마음을 없애려고 덤비니까 닦는 너희도 30방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. 이런 말 잘못 들으면 안 돼. 잘 들어야 돼.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가 깨쳤다고 생각하고 깨칫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놈도 30방 맞아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서두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. 깨쳤다고 해서 그러면 그 놈이 30방을 맞는 이유가 뭐냐? 깨쳤다고 생각하면 그 놈은 아상, 인상, 중생, 수자상을 못 벗어나고 거기에 묶여가 있는 놈이기 때문에 너희도 30방 맞아야 되는 거야. 왜 그 출처를 어디서 봐야 되느냐? 근거가 대성정종분의 부처님은 내가 일체 중생을 다 열반에 들게 하고 일체 중생을 다 내가 안락함을 얻게끔 했어도 나는 한 중생도 쟤도 한 바가 없다고 나와 있잖아. 그게 이제 깨친 자의 본성의 길을 열어놓는 말이다 이 말이야. 그게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?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간관계나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관계 관계 모두가 말이지 그 조그마한 그런 아상 가지고 그래 부부 간에 덤비고 부모 자식 간에 덤비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야. 이 불법을 잘 알면 이 마음 평수가 지금 예를 들어서 다섯 평 정도에서 여러분이 산다 하면 이 마음 평수가 저 허공과 같은 넓이로 마음 평수가 넓어지는데 그러면 부처님과 똑같아진다 이 말이야.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도 한 중생도 내가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하면 그건 왜 그러냐? 부처님은 보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. 그래서 건강경에 아상, 인상, 중생, 수자상이 있으면 즉비 보살이 아니라 보살이 아이다 이 말이야. 그 이치가 맞지요? 그러니까 딱 갔다 하고 또 말이지 깨쳤다 하면 그러면 30박 맞이 된다 이 말이야. 이것은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현상과 모든 물질과 모든 모양에 집착해 있는 것은 그 유에 집착한 것이거든. 그렇죠? 그 유에 빠지가 있는 사람도 30박 맞아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무에 집착한 사람도 이 30박 맞아야 되는 거야. 무에 집착한 것은 또 뭐냐? 아무것도 없다 하니까 본래 성불이다 하니까 그냥 그럼 딱 끌 것도 없고 또 본래 부처라 하니까 그러면 인과도 없고 또 본래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원망 구족되어 있다 하니까 그러면 뭐 쟤도 되고 말이지. 전부 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는 그 무에 빠진 사람도 30박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. 이 방망이지를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. 그 다음에는 또 뭐냐? 유에도 묶이지 않으냐고 무에도 묶이지 않으냐고 또한 중도에도 묶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놈도 30박 맞으라 이 말이야. 이건 또 좀 고준하지. 좀 어렵다 이거는 그렇죠? 그래도 덜어놓으세요. 그렇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니까 또 중도 뭐가 있는 것처럼 그 틀에 묶여가지고 또 그러면은 그것도 30박 맞아야 되는 거예요. 대자유 대자재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. 허공만 하다 하는 것도 30박 맞는다는 거예요. 왜? 허공이 크잖아. 그러면 허공도 그 끝이 있을 거 아니야. 이 선에 있어가지고는 아주 선에 들어가면은 그냥 모든 것이 보현 행운으로 들어가면은 끝이 없는 거야. 끝이 있다 하면은 끝이 있는 건 묶이고 그건 한계가 있는 거다 이 말이야. 보현 행운은 그게 없다 이 말이지. 자 그래서 여기서 30박이라고 하니까 그럼 30박을 왜 때립니까?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? 왜 30박을 맞느냐? 30박을 맞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30박은 바로 이러한 지금 이야기들이 그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잘 이해하고 여기에 자유스럽고 여기에 해방되라고 30박을 때리는 거예요. 30박이 바로 유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무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중도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아상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또 수자상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또 업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게 30박이라 이 말이에요. 30박이라고 하니까 꼭 30박을 가지고 샬링하면서 때리는 것이 아니고 30박이라는 선에서 쓰는 그 선의 교육방법이 그런 뜻이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. 자 그래가지고 이 이치를 알면은 부처님의 연기법문하고 똑같이 떨어지는 거야. 부처님의 연기법문이 뭐냐? 여러분이 반야신경을 할 때는 색적시공여 공적시색이라 켰잖아. 그렇죠? 그대로 모든 법이 있는 그대로 다 공한 것이다 이 말이야. 이 법을 안목을 바로 열게 되면 모든 법이 있는 그대로 공하다 이 말이야. 그건 뭐냐면은 법이라 하는 것은 선도 법이요 악도 법이요 꽃도 법이요 또 뭡니까 좋은 말도 법이요 악한 말도 법이요 좋은 관계도 법이요 나쁜 관계도 법이요 전부의 현상이 있는 건 다 법이다 이 말이야. 그런데 그 법의 본질은 공한 것이다 이 말이지. 이 원상의 뜻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. 다 공한 것이다 이 말이야. 모든 법은 있는 그대로 공이다. 그래서 있는 그대로 공이라는 건 있는 것은 색이잖아. 색 그대로 공이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색적시공이야. 색을 없애버리고 공이 되는 게 아니고 색 그대로 공을 본다 이 말이야. 이걸 채공이라고 그래. 소성법에서는 분석하고 하나하나 해체해가지고 그걸 공을 덜어내려고 하는데 이 대성법 보살법으로 선법으로 들어오면은 없애는 게 아니야. 있는 그대로 그냥 모든 만상 현상이 있는 그대로 그것을 본질을 공을 봐버린다 이 말이야. 그래서 형상 그대로 공을 봐버린다 이 말이야. 그러면 형상 그대로 공을 보면 공 그대로 일체만상을 또 다 보는 거야. 공에서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펼쳐가지고 이루어가지고 공을 보는 게 아니고 공 그대로 모든 일체만상 현상을 다 본다 이 말이야. 그래서 공적시색이라고 그래. 공 그대로 색을 본다 이 말이야. 이게 대성 본질의 법이고 또 이게 선법이고 이게 보살만행이다 이 말이야. 보현보살의 원력이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이 원상은 중생도 부처도 보살도 범부도 선도 악도 일체가 이 원상에는 모두가 없는 거야. 없는 가운데 어리석으면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어리석으면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고 극락도 있고 다 지가 자작작 만드는 거야. 누가 만들어줘서 수입해가 와서 지가 가지는 게 아니고 모르면 지가 스스로 그걸 만든다 이 말이야. 본래 이 속에는 없는 것인데. 그래서 원상이라는 뜻은 그 속에는 모두가 일체 생명이 다 평등하다 하는 거야. 평등하다. 그래서 이 건강경에 대성정종군이 나오잖아. 구류중생을 이야기를 하잖아. 그게 뭡니까? 테란습파, 태생, 알로나는 난생, 습해서 나오는 거 또 어부로 하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해서 구류중생이 나오지. 그 구류중생이 알고 보면 다 어리석어 가지고 지가 착각해서 지가 지옥이 되고 태가 되고 또 습한 것에 태어나고 그러는 거야. 그게 테란습파다 이 말이야. 그런데 도인이 본다든지 부처님이 볼 때는 이 구류중생이 뭘로 보이느냐. 깨끗한 비단, 너무나도 좋은 비단의 그 구슬을 말이지. 색색, 행행, 색색 아름다운 구슬을 펼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 아버지님이 말씀하셨거든. 그 대단한 거죠. 그건 왜 그러냐. 이 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어비라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허덕이는 것을 갖다가 참 연민히 생각하면서 그게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야. 알고 보면 전부 다 깨끗한 비단 위에 다 가지가지 그 하나하나가 모두가 생명의 위대성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의 행복을 완전히 갖추고 있고 위대한 사랑의 힘이 그대들이 다 가지고 있는 법에다 이 말이야. 하나하나가 다. 그래서 구슬을 펼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해갑니까?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 하면 이제 닦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지. 이런 건 줄 알고 닦으라 이 말입니다. 또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이고 그렇게 했는데 닦을 것은 뭐 있습니까? 그렇게 하면 이제 다 알겠습니다 하면 그건 이제 지가 스스로 지옥을 하살 촉처럼 지가 또 지옥을 들어가는 건이고 요렇게 그걸 알면서 공부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거를 금강경에서는 상근기라고 그랬어. 상근기. 법을 알고 닦는 사람을 상근기다 이 말이야.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이 원상에는 그만한 큰 힘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.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야보선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위로는 하늘이요. 한 장 넘깁니다. 391페이지. 위로는 하늘이요. 아래는 땅이고 남자는 남자요. 여자는 여자니라. 목동이 풀을 뜯는 소를 만나니 모두 함께 노래하네. 라라라라라라라리라리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무슨 곡조인고? 참 이 곡은 대단히 천년 말년이 가도 매하지 않는 곡조다 이 말입니다. 그럼 여기서 위는 하늘이요 아래는 땅이다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또 원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모두가 말이지 그러면 죄도 선이고 악도 선이고 말이지 또 범부도 성인이고 말이지 전부 다 그냥 하나로 다 돌아간다 하니까 그 하나에 전부 다 또 묶기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서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다시 그 평등한 속에서 무차별의 평등 속에서 차별법을 쓸 줄 안다 이 말이야. 그 차별법이 뭐냐? 높은 것은 하늘이요 낮은 것은 땅이다 이 말이야. 이걸 분명하게 쓸 줄 안다 이 말이야. 이걸 모르고 쓰는 사람은 갑이 노고 을이 노는 거야. 무슨 말이에요? 갑질이 노고 을질이 노는다 이 말이야. 이걸 모르고 쓰면 그러나 이걸 알고 쓰는 사람은 갑이나 을이나 평등하면서도 그것이 다 포용되고 수용되고 다 쓸어 안을 수가 있는 그런 자비와 사랑이 다 있다 이 말이야. 그래서 목동이 풀을 뜯는 소를 만나니 모두 함께 노래한다 이 말이야. 그러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예요 이게. 야보스님이. 그 얼마나 좋아서 콧노래를 부를까? 그렇죠? 콧노래를 또 부른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? 이런 사람을 나는 보현 행운의 노래다 이라는 거예요. 보현 행운의 노래다. 왜 보현 행운의 노래냐? 보현 행운자는 항상 상락 아정하기 때문에 그렇다. 여러분이 상락 아정이라는 소리 들어봤지? 그럼 상락이라는 말은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는 말이거든. 상락은 항상 상자 즐겁을 낙자니까. 그럼 아정이다 이 말이야. 나아자 깨끗할 정자거든. 그럼 이 불가에서는 깨끗할 정자를 쓸 때는 그 뜻을 어떻게 새기냐면 공으로 새기는 거예요. 깨끗한다는 뜻이 아니에요. 깨끗한다는 뜻을 가지면 그건 상대적인 것이 되고 능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중생심이야. 그래서 불가에서는 정이라고 할 땐 깨끗할 정자를 쓸 때는 항상 공을 말하는 거야. 색적시공, 공적시공할 때 공을 말하는 거야. 그러면 아정이라는 말은 나아자는 내가 공했다 이 말이야. 뭐가 공했냐? 여러분들이 업이닥하고 죄닥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공한 위치다 이 말이야. 그 공한 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뭐냐? 그걸 알고 쓰는 사람을 보살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야. 보살 인격을 가지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큰 위대한 우리 마음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게 참으로 백천만급의 난조이라 만나기 어려운 불법 아니냐 이 말이야. 이 불법이 대단한 것이지. 이 불법을 이걸 알지 못하면은 말이지. 비가 조금 오면 바람 좀 불면은 아이고 오늘은 안 갈라 한다. 착 덮어버리고 아이고 오늘은 어디 가서 그 시간에 가서 잘 얻어먹고 저 예식장에나 가야 되겠다. 그게 그렇다 이 말이야. 한 마음을 가지고 쓰는 게 그렇다 이 말이야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부처가 무엇이 부처냐 이 말이야. 그랬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으면은 중생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을 때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부처라는 걸 알면은 그때부터는 뭐 어떻게 되느냐. 그것은 바로 깨끗한 피부로서 화장품 안 발라도 옥색 같은 피부를 가진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여기서 야버스님이 라라라리라리 이렇게 하면서 목동이 풀을 뜯는 소를 만나니 모두 노래 함께 부르자 라라라 했거든요. 그 말이 결국은 뭐냐. 그게 이제 우리가 무생곡이라 하고 태평가라 하고 급에 가라 하고 그렇게 하는 소리야. 그게 그냥 무생곡을 부른다 태평가를 부른다 뭐 이래 하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마음에 다툼이 없는 경지에 들어간 사람 자기 마음에 다툼이 없는 그런 무생산매에 들어간 사람을 갖다가 거기서 나오는 노래나 소리나 말은 전부 다 무생곡이고 태평가고 급에 가다 이 말이죠. 첫 시간은 여기서 쉬도록 하십시오. 새벽히 오면 없어서